천안 태조산 가건사가 청동 좌불상 봉안과 계산 40주년을 맞아 대불부처님 목욕의식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어제 법회에는 가건사 조실법인 스님, 주지 대원 스님이 고공 크레인에 올라 아미타불 48대원을 외우며 좌불상을 씻겨드리는 추건의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무게 60톤, 높이 15m, 둘레 30m 좌불로 조성된 가건사 청동 아미타 부처님은 1977년 5월 9일 봉안됐으며 가건사는 매년 이날 목욕의식 대법회를 열고 했습니다. 대원 스님은 부처님을 씻겨드리는 목욕의식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도 청정한 지혜공덕으로 가득하길 바란다고 인사했습니다.